선발 투수 기아 타이거 제션 놀린입니다. 올 시즌 2승 5패 시즌 3번째 승리 도전에 나서겠습니다. 3구를 쏘아 올려봤습니다. 위치를 아는 듯한 중견수 소크라테스. 비교적 여유롭게 첫번째 아웃 카운트를 잡습니다. 1아웃. 변화구를 밀어 때렸습니다. 3루수. 류지혁 건져 올리면서 1루 송구. 2아웃. 양석환의 어깨는 더 무겁죠. 백끝으로 때립니다. 오른쪽에 뜬 공. 우익수 나성범 천천히 잡습니다. 3아웃. 3자 범패. 곽동원 포스와 호흡을 맞추면서 첫이닝 깔끔하게 시작하고 있는 션 놀린 기아 타이거즈의 선발 투수입니다. 역시 놀린 선수 타자를 앞두기 보다는 역량에 맞춰 잡는 그런 비칭을 많이 하는데 1회를 무난히 넘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2볼 상황이고요. 높은 공 살짝 밀어보는데 3루수에게 걸립니다. 류지혁 1루 보내면서 1아웃. 위기에 몰린 기아라서. 기아의 안타를 생산했었던 사주기도 했었고 여러가지 스토리가 있는데 첫 타석은 삼진입니다. 놀린의 올 시즌 스트라이크 비율이 이 경기 전까지 71.1% 리그 평균보다는 7%, 8%가량 높았었는데 높은 공 걷어냈습니다. 끝이죠. 좌측 좌익수 이창진 기다렸다가 잡아냅니다. 3아웃 잘로는 1루. 이제 경기 시즌 타율이고요. 8타수 1안타입니다. 오늘은 선발입니다. 스윙! 삼진! 공 3개로 빠르게 안승한을 돌려보내는 놀림이었습니다. 투스트라이크 이후에도 곧바로 승부를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고 오늘 저 낙차 큰 커브가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경기 시간도 가장 앞쪽이고요. 높은 공 때렸습니다. 땅골. 앞으로 나오면서 잡고 2루 거쳐 1루 가겠습니다. 1루에서! 더블 플레이 완성! 브리카운트에서 양석환에 타고 파울 지역 1루수와 포수가 달려듭니다. 황대인 1루수가 잡습니다. 1아웃. 주자 스타트를 끊습니다. 그리고 때렸고 뒤를 맞춥니다. 박찬호! 2루 세입 1루에서! 일단 1루 아웃. 있었던 송승환. 네. 변화구! 끌려나옵니다. 나더상태 태그하면서 삼진으로 이렇게 이닝은 종료가 됐습니다. 오늘 첫 득점권의 위기. 전돌린 실점하지 않고 이닝을 마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0대0의 승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5회초 공격입니다. 2구 잡아당겼습니다. 유격수 앞으로. 박찬호! 여유있게 1루까지 뿌립니다. 1아웃. 안승환 타자인데요. 약간 먹혔습니다. 김선빈 잡아서 2루 거쳐 돌아 던집니다. 1루에서! 세입! 기아 연패 오늘 끊자. 홈에서 연패 끊는 것만큼 또 팬들에게 선물 줄 수 있는 건 없으니까요. 갖다 맞췄습니다. 힘없는 땅볼. 김선빈 잡아서 2루에 터스. 터스 아웃이 됐습니다. 결국 5회까지 무실점 피치. 선발수수로서 션 올리는 제 역할을 다해주고 있습니다. 2, 1에서 4구를 때렸습니다. 빗맞으면서 1루 쪽. 2아웃 지역에서 황대인 캐치. 1아웃. 그리고 본인의 스피드를 통한 제치 있는 4안타를 만들었습니다. 밀어냈습니다. 좌익수적으로 이동하면서 이찬진. 2아웃. 오늘 보여주고 있는 타구의 질들. 오늘 뜬 공. 1앤투. 높은 공 스윙. 결국 삼진으로 이번 이닝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삼자범태 그리고 6이닝 무실점. 놀린이 퀄리티 스타트 요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놀린에게 막혀있는 건 맞습니다만 어쨌든 또 공략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있을 것 같습니다. 선수가 직접 잡아서 1루에 보냅니다. 삼진만 두 차례를 당했습니다. 약점을 파고 들어와요. 지금 합니다. 오토 헛스윙. 나다웃 상태. 박동원 1로 보냅니다. 투아웃. 오늘은 저 너클 커브에 송송환 타자가 상당히 고전합니다. 이사주 없이. 떨치는 공. 102구였는데. 거의 근접해 갑니다. 합진. 또 한 번의 삼자범패. 7이닝 무실점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 피칭. 수비까지 김도영 선수가. 일단은 노벌 투 스트라이크. 어깨에서 통과. 선체로 삼진. 갈수록 삼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완벽함을 또 견고함을 기여하고 있는 논린입니다. 강승호 상대의 투구는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네. 주인공들이 정말 매서워지고 각성을 하는데. 이번에 3주 쪽 당골이고요. 1루에서 아웃 카운트를 또 잡습니다. 9번 타자 안건수 초구부터 돌렸습니다. 왼쪽으로 높게 멀리. 좌익수에게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3번째 아카운트. 6, 7, 8회. 오히려 더 완벽해졌습니다. 3이닝 연속 삼자범패. 그리고 8이닝 무실점. 팀을 연패에서 구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되고 있는 션 논린입니다. 물론 타자들의 역할이 참 좋았습니다만 논린 오늘 기아 타이거즈의 선발 투수가 KBO 데뷔 이후에 최고의 피칭을 정말 그야말로 말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오늘 변화구와 빠른 공 모두 축출된 부분으로 공배합도 좋았고 무엇보다도 마운드를 정말 당당하게 굳건히 지켜줬거든요.